또 정강이야? 우리 그 돌 라이트 때 그 도겸이 형이 뒤꿈치로 정강이 까가지고 주영이 형 그래! 내가 그냥 내가 자! 그것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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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괜찮은데 그냥 만지 않으면 따라! 아! 맞았다! 맞았다! 발 맞았다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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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은 정강이 또. 또 정강이야? 맞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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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 또 정강이야? 야 얘 정강이 킬러야